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 두 전문가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김범석 전문가의 윙잎푸드가 65% 수익을 달성했고요. 세성민 전문가의 종목이 여기에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3화 네트워크 수 55% 넘겼고요. SPG도 25%의 높은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 밖의 KG ETS도 22% 가까운 수익을 챙기면서 목표가를 달성했네요. 네, 오늘은 서성민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목 이야기했다 하면 다 수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눈치 못 채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저 세 종목 다 제가 이 넥타이를 메고 왔을 때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새빨간 색깔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계좌를 새빨갛게 물들여 드릴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은 싸이맥스라는 종목인데요. 싸이맥스라는 종목이고 일단 이 회사의 재료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로봇 테마,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삼성 그리고 정부가 133조 원을 투입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라는 의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잘들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아무래도 동작과 제어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그런 회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패키징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패키징이라는 것 자체가 포장을 한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반도체 칩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일단 전기를 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을 패키징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기계는 작아지면서 기능은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작고 집약된 반도체 칩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부각받았던 기술 중에 하나가 WLP라고 해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서 이 웨이퍼의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이렇게 똑같은 면적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는 이 네모난 패널 단계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패널 레벨 패키징, PLP 기술이 도입이 됐고요. 그 부분은 삼성전기가 상당히 주력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삼성전기에서 이 PLP 사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시스템 반도체 육성과 관련된 부분이겠고요. 그렇다면 이 PLP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LP 단계에 쓰이는 웨이퍼 이송장치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낼 때 웨이퍼를 딱 갖다가 옮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 옮겨주는 것 자체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이 옮겨주면 손이 다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해야 되는데 이 기계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사이맥스에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네요. 그런데 일단은 이 회사 자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봇 관련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PER 자체도 1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모멘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PLP 장비와 관련된 웨이퍼 이송장치를 삼성전기에 납품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사업 분야를 삼성전자가 갖고 갔으니까 이제는 납품어체가 삼성전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됐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만 100원에서 만 350원 만 400원까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부근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전저점을 깨게 되면 9,600원 수준을 깨게 되면 손절하시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최종 질주입니다. 막판 스퍼트 전략 챙겨봐야 될 텐데요. 남은 오후장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될까요? 김범석 전문가님 일단 오늘 시장 상승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가지고 계세요? 그동안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지금 오늘 반등세가 좀 나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낙폭이 과대된 종목이라든지요. 아니면 이격이 과다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반등세가 급격하게 나올 때 그동안 시장 때문에 하락했던 그런 종목들에서 반등세가 역시 같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낙폭과대, 이격과다 이런 종목들 기술적으로 그렇게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 기술적인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살펴보자 라는 의견 주셨고요. 서성민 전문가님 오늘 이 붉은 강렬한 넥타이 메고 오셨는데 그만큼 수익을 연결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은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네, 일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의 시장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일단은 코스피 지수 쪽보다는 코스닥 종목을 공략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5월 달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MSCI 중국 A주 자체가 일단 편입 비중이 5%에서 10%까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지수에 포함이 된 그러한 부분들이 리밸런싱 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내 주식에 대한 일단은 외국인의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총 상위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환율 수준 부담스러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외국인 매수세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 수급이 양호한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보다 탄력적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도 저희 MPN과 함께 성공 투자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이상투자그룹 김범석, 서성민 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